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재양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많은 유전 강좌들 중에서도 선생님이 올해 들어서 가장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강좌 중에 하나가 바로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이 이 강좌의 시리즈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선생님이 지금 시작했던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 특강의 전범위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완강되어 있는 단일인자편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 강좌는 바로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 특강의 다인자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은 이 강좌에 대한 전체적인 시리즈를 얘기함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 강좌를 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됐는지부터 선생님의 생각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강좌 다인자편 안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되게 다루게 되는지 총 강의의 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선생님의 이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 특강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의도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에게는 나름의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랑 수없이 많이 부딪히면서 나 나름대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강좌를 또는 강의를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슬로건 같은 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나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애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바로 고2가 되자마자 생명과학을 만나자마자 생명과학을 잘하는 학생 또는 생명과학을 공부하자마자 유전을 잘하는 애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누구나 다 처음 공부는 어렵기 때문에 맨 처음의 모습은 다들 자 서툴기 마련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은 정복할 수 있어서 학생들을 만날 때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는 학생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전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을 분명히 만나게 되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로 하여금 유전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내가 이 한 단계 단계 여러분들을 손을 잡고 하나하나씩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무언가 강좌를 만들어내면 어떨까 그리고 충분히 학생들은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기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강좌가 생각보다 잘 없구나 만약 한다면 난이도가 높은 유전에 대한 강좌라던가 아니면 바로 곧장 툭 떨어뜨려서 개념을 공부하는 수준의 강좌라던가 알고 보면 개념만 안다 그래서 유전을 또 잘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기출문제 또는 약간의 난이도 있는 문제 이런 문제로 끌고 가는 중간에 강좌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서 자 맨 처음에 시도하게 됐고 현장에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부터 학생들 중에 뒤늦게 커리를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뒤늦게 생명과학을 선택해야 되겠다. 뒤늦게 나 유전을 좀 더 몰입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개념 완성 강좌를 듣자니 난이도가 너무 낮고 그리고 또 아는 얘기고 반면에 바로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자니 중간에 기출문제 가기 전까지 쉬운 기출말고 좀 난이도 높은 기출은 어떻게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강좌를 서브로 만들고자 해서 맨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게 현장에서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까지 같이 함께 오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모두가 다 잘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강좌 안에서도 강좌를 끌고 갈 때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모두나 기획 의도는 누구나 처음 공부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나 처음 공부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진짜 유전을 잘하는 애들도 분명 있을 거잖아요. 그 친구도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버벅댔을 거야. 그리고 지금 주변의 선배들 중에서도 와 어떻게 유전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었을까 이 간단한 문제 말고 좀 복잡한 가계도 문제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들도 역시나 맨 처음에는 버벅대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도 중간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중간 과정을 하나하나 밟고 간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다독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또 하나 더 필요한 건 여러분 한꺼번에 바로 툭 하고 조금만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좀 성격이 급한 친구들이 있어. 한 몇 번 공부하다가 한 2시간 3시간 공부하다가 유전이 안 되면 아유 모르겠다. 이렇게 막 툭 하고 손을 내버리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선생님 저 유전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학생이 오면 나 이렇게 진짜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넘고 네가 유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공부했는지 집중적으로 공부한 시간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그 개월이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잠깐 해보면요. 우리는 알고 보면 겨울부터 시작을 해서 유전에 집중되어서 난 진짜 유전에 대해서 할 만큼 했다. 나는 진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와 이건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쏟았는데도 유전을 나는 유전에 미련이 없다 라고 얘기할 만큼 유전을 진짜 몰입해서 공부했던 시간, 시기가 있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진짜 유전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만큼 몰입했던 시간이 꽤 많았던 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선생님이 오렌테이션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맘먹고 유전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유전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건 저 앞에 있었던 선생님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의 전범위 특히나 세포 주기와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을 담았던 것도 있고요. 바로 앞에 있었던 단일인자 유전, 단일인자 유전 뭐 많지 않습니다. 강의가 그렇게 길지 않을게 많은 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강을 통해서 단일인자도 내가 잡아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 정도까지 딱 같다면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어 유전 내가 보니까 완전히 덮어두고 있었는데 제일 덮어두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다인자 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인자는 마치 내가 전혀 건드릴 수 없는 무언가 영역으로 이렇게 완전 치부해버리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이번에 선생님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 요거 가지고 다인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도전해봐요. 제가 지금 이 강좌를 4강으로 이룰 겁니다. 4강 강의 1, 2, 3, 4, 1강, 2강, 3강, 4강 강의 4개로 이룰 건데요. 이 4개의 강의 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걸어보는 거죠. 내가 다인자가 되나 안되나 한번 적어도 이 4개의 강의를 가지고 나를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완전히 덮어뒀던 이 부분에 이 부분의 다인자를 1강, 2강, 3강, 4강이라고 얘기하는 이 4개의 강의만 가지고도 뭔가 좀 해결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긴다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이렇게 가끔 얘기하다 보면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호도하는 듯한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러는 듯한 발언인 것 같은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4개의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다인자에 대한 시각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두 번째 이 다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할 건데 자 이 다인자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반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인자는 사람의 유전 중에서도 사람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즉 내 몸 안에 들어있는 형질이 단순하게 한 쌍으로 형질이 결정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쌍꺼풀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귓불이라던가 아니면은 혈액형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 쌍으로 형질이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복잡한 형질이었던 우리 몸 안에는 이렇게 한 쌍으로 형질이 결정되는 거 말고 여러 쌍이 형질을 결정하는 이런 걸 우리는 다인자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다인자 유전은 21학년도라고 얘기하는 걸 기준으로 자 21학년도 선생님 왜 기준을 21학년도로 잡았냐면 21학년도부터가 바로 대표적인 21학년도 이게 바로 교과서가 바뀌게 됐던 그 학년도가 바로 21학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1학년도를 기준으로요. 사실 21학년도 이전의 다인자는 좀 더 더 꽤 복잡합니다. 다인자로만 되어 있는 문제도 있지만 보통 다인자 문제 중에서도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정답률이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한다면 다인자 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이 하나의 염색체 아래 연관되어 있는 형태 자 연관되어 있는 형태의 문제가 오히려 더 줄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1학년도를 기준으로 자 그 전에 있었던 그 유형은 단일인자와 다인자가 연관되어 있는 문제 유형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21학년도 이후에 물론 21학년도 유월평가원에도 단일인자와 다인자가 연관되어 있는 게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 있었던 학년도 문제에 비해서는 훨씬 간단하게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21학년도 이후로부터 조금씩 다인자의 패턴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 다인자 단독의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인자로만 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전의 문제에서는 유전자형을 주는 거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라고 얘기하는 부모의 유전자형을 주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묻는 건 그래서 자손에게서 나오는 표현형의 가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부모와 같이 자손이 부모와 닮아있을 확률 부모랑 표현이 똑같을 확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 질문이 주를 이뤘다. 라고 얘기한다면 자 21학년도 이후로는요 다인자 단독의 문제가 출제되면서 오히려 반대로 자 표현형의 가지수를 주고 표현형의 가지수가 7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는 자손에게서 나타날 확률이 이러이러한데 이런 확률을 가지고 부모의 대문자는 몇 개인 걸까요? 그 다음에 또 대문자의 수뿐만 아니라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고 얘기해서 문제 패턴이 살짝 달라졌는데 조금 그나마 다행인 건 다인자 단독의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 24학년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다인자 단독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문제가 다인자 단독의 문제로 나오긴 했지만 조금씩 더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23학년도 문제라면 다인자 문제에다가 플러스 유전병이 가미된다라고 얘기한다던가 또는 다인자 문제에다가 플러스 여기에다가 단일인자와 함께 가기도 형식의 문제로 발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인자 문제에다가 기본적으로 뭔가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는 문제 형태가 있긴 한데 뭐니뭐니 해도 선생님이 이 강좌를 통해서 중심을 끌고 가는 내용은 다인자라고 얘기하는 이 단독에 대한 이 제대로 된 이해 그리고 또 이 다인자 단독으로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제대로 풀려야 다인자가 유전병이랑 만나고 다인자가 여러 가지 다른 파트랑 만나는 통합적인 문제를 시도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 수없이 많은 언론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기본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또 교과서의 내부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 저도 킬러 문항이 도대체 어떤 어떤 문제가 그들이 선정하는 킬러 문항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선생님도 봤는데 생명과학 1 안에서 선정한 문제는 없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자 우리 기존에 있었던 22학년도 수능과 23학년도에 있었던 기출문제 수능 그 문제 수준 정도는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생명과학 1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기출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능가할 정도의 난이도 높은 문제를 연습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존에 출제되었던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최근에 있었던 3개년에 해당되는 이 수능 문제 이 수능 문제 안에 들어있던 난이도 있는 유전 문제 정도까지는 정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이 강의 안에서 끌고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선생님은 총 4강으로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당연히 개념에 대한 정리정돈을 할 건데요. 설마 그렇다고 해서 개념완성 수준에 해당되는 개념완성에서 같이 다뤘던 아예 다인자라고 얘기하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애들을 위한 개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개념완성에서도 다인자를 공부하긴 했으나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그 문제 푸는 그 다음 단계까지가 잘 진행되지 않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유형 정리를 하고 자 유형 정리를 하자마자 대표적인 문항을 풀 겁니다. 자 그 유형에 맞춰서 예를 들어 다인자 단독의 문제 중에서도 세쌍의 독립 문제를 가지고 풀어낸다던가 아니면 세쌍인데 연관이 되어 있던 문제를 풀어낸다던가 그래서 개념을 배우고 바로 곧장 문제를 개념을 배우고 바로 곧장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다루되 기본에서 그치지 않고 자 난이도 낮은 여기서 말하는 난이도 낮은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인 문제 안에서 난이도가 적어도 적당한 수준의 선생님이 지금 이 강좌 안에서는 아주 어렵게 끌고 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중하 정도 되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개념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문제를 못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 가지고 문제의 적당한 수준으로 같이 문제를 풀되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쉽게만 공부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쉽게 쉽게 공부하는 그 내용이 실제 수능 문제로 출제되는 건 그 쉬운 형태로만 출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실제 기출문제에 있었던 자 기출문제에 들어있었던 난이도가 꽤 높았던 난이도가 꽤 높았던 문제들을 또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끌어가는 그 다음 단계를 보면은요. 마지막의 단계라고 얘기한다면 마지막 단계는 통합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인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 안에 보니까 다인자가 다른 파트랑 소위 말하는 단일인자 유전과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다인자 유전이 유전병 문제와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던가 이와 같은 통합형의 문제를 접근하는 건 물론 이 모든 이 통합형의 문제는 기본적인 기본 베이스가 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가 완성이 되게 되면요. 올해 우리의 수능 문제 안에 다인자 유전 문제가 난이도 높은 문제로도 등장할 수 있지만 적절하게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던 아이들이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될 수도 있죠. 다인자 부분이. 그래서 무조건 어렵게만 출제되는 다인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내가 다인자를 되게 힘들었다 라고 얘기해서 포기해버린다. 다인자를 매번 나올 때마다 어렵게 나와서 나는 이거 아예 그냥 접근조차도 못하겠더라 라고 얘기를 해서 툭 하고 손을 놓았던 아이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번 수능만큼은 단 하나의 파트라도 여러분들이 손놓는 순간 등급이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이라고 얘기하는 이 강좌가 절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내용들만 이루는 문제들로 같이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의 다인자 편을 통해서 아 다인자도 해낼 수가 있구나. 자 이제 이 해냈던 이와 같은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 강좌 선생님에게는 이 기본적인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이라고 얘기하는 이 다음 강좌의 유전 심화 강좌도 있죠. 유전 심화 강좌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파이널까지 모두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이 강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다인자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푼 기대에 여러분들을 부합하게끔 선생님도 강의 준비 잘해서 들어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이었습니다.